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도내 첫 3선 교육감으로 올해 취임 10년을 맞았습니다. 과거 경남교육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고민해보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난 10년의 경남교육에서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취임 10년을 맞았습니다. 도내 첫 3선 교육감으로 지난 2014년 당선돼 10년 동안 경남교육을 책임져온 건데요. 박 교육감은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며 학생들의 안전, 미래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한 가방 안전덮개와 안심 우산은 곳곳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IoT를 기반으로 한 초미세먼지 측정기, 미래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 아직 임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남은 2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면한 교육 현안도 많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날 간담회는 경남에서도 가장 학생 수가 적은 소멸고위험 지역인 의령군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에 미래교육원이 개원하며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또 여러 학교가 권역별로 함께 수업받는 작은 학교 공유교육으로 경남교육청이 새로운 미래 공교육 모델을 써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함께 묶어 경남교육청은 경남형 사회적 돌봄을 추진합니다. 현재 지자체 3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100억 원 정도로 확대하고 수업 시수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대안은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력 회복을 우선한다는 건데요. 교원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거제나 남해 등의 대상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은 무엇보다도 경상남도와의 협치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박 교육감의 임기에만 경남도지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협치는 매번 강조되어 왔는데요. 과거 경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상급식 사태는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의 남은 2년도 어떻게 머리를 맞댈지 주목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이 우리 도민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도록 만든 데 대해서 저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사님이 우리 널봄 학교 널봄 상담센터에 와서 보도국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중순 헬로 이슈 토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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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